종이 뭘 이관했는지가 아시면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락을 받았다. 어제 누구와 함께 무슨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 여러분들은 아주 센 2년 동안 입을 담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을 제가 방송을 보면서 아주 자세하게는 못 보지만 대부분 댓글을 그래도 눈치껏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혹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이제 올리게 되면 제가 이렇게 방송하다가 지금 방송 진행이 잘 안 되니까 가끔가다 지우는 스페인 하신 분들이 지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망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다들 천하태평이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얼마나 앞으로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비용을 참 많이 치를 것 같아요.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러나는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과할 거라고요 지금. 예고편 아주 약한 예고편 정도일 거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력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도가 된 내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일단 공산주의자를 대할 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아주 천명스럽게 잘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나 아주 극심한 좌익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쓴 글들도 보게 되면은 공산주의자들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미국의 닉슨 워터케이트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렇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는 가장 지적으로 마지막까지 왕성했던 분이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이 아주 젊은 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두세 번 만났을 겁니다. 아이젠하워 정부 당시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차가 많았죠. 닉슨 부통령한테 젊은 분이죠. 공산주의자를 다루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훗날 닉슨 부통령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을 믿는 것은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순진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고 참 바보천치 같은 짓인 거죠.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핵 개발할 의지가 없다. 그걸 믿고 여러분들 돈하고 물자를 제공한 사람들이나 다 바보천치들인 거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오늘 언론에서 부각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래 참 제가 딱하다는 생각을 넘어가지고 참 어리석구나. 공산주의자나 극심한 좌익들을 대할 때 내가 잘해주면 저 사람도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가 실책을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것이 개인사에 국한되면 재산을 잃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끝나는데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상황을 오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국가의 구성원 전부가 고난의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뭐 딴 거보다는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핵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알고 싶지 않다.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 이걸 아직도 믿고 싶은 모양이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영원한 그냥 좌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문재인 시즌2 시즌3가 계속됐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밑을 보니까 629명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는데 서태리란 님께서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 아예 모르는 멍청인 거야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려 885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당신 진짜 공산주의자들 말을 믿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믿으면 들은 당신은 바보 천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빌레라 님은 그 말을 믿었냐고 대한민국은 그걸 믿니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이 돼가지고 사회에 나가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상대방의 그런 사기꾼 기질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쏘아가지고 개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집사람이 그냥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고 싶은 것이 역력하게 회고록에 담겨있냐. 그때는 얼마나 절실하게 믿었겠습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지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지방 자주 다니기 때문에 직통전화 대신에 이메일로 연락하자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나 이렇게 여러분들 김정은은 믿지. 제대로 사기어 보기도 전에 포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거다. 우리가 평양에서 김 위원장으로 들은 바로는 우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해 평양을 방문해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신고 리스트를 요구했다. 맹수 앞에 포수가 총 한 자료로 생명을 짓고 있는 총을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우리보다 더 절박했고 그런 미국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 안타까웠다. 문재인이한테 여러분들 운명을 맡겼으면 지금부터는 뭐 탈탈 틀렸겠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노예가 됐겠죠. 미국이 그냥 어깃장을 놓고 여러분들 그게 스탑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줄을 여러분 보존한 거죠. 그러니까 참 문제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뭘 위해 성공한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요. 문재인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외교정책이나 내부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뭐를 장악한 겁니까.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국민들의 여러분들 민심에 아랑곳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그냥 언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평소 같으면 언급 안 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선거를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재산과 생명과 자유와 미래를 그 사람들이 장악한 겁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떠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선거가 장악됐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엄혹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이런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굉장히 애통해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여러분들 김정은을 믿어 가지고 핵개발에 부역을 한 거고 한 사람은 김정은을 믿어 가지고 뭐죠. 종전선언하고 여러분들 김정은을 믿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완전히 한반도로부터 외국군을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뻔했는데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어가서 여러분들 그나마 그것도 피했던 거죠. 해강이 되고 한 7, 8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를 건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니까 이게 참 딱한 거죠. 국민들이 내 생활 곳곳에 정치의 영향을 받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러니 망한 겁니다. DH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그냥 사소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김정은이가 여러분들 핵 사용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분명히 내 안께 이야기했다. 나는 그걸 믿었다. 그런데 미국이 방해해서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을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소위 핵심 세력들은 젊지 않습니까? 젊으면 마음대로 더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완전히. 선거를 장악했다는 일은 뭘입니까?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누구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항의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회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악소리가 나야 그때 정신을 차리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보니까 김정은이 지방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즉통전화 대신에 이메일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국민의 심도 보면 참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고 저 정당이 이제 보수 정당의 그냥 맏형 역할을 하니까 참 앞으로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겠느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즉 여기